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플랫폼 빈방에서 보여드릴 원룸 봉독동에 있는 에뛸랑제라는 원룸입니다 신천대로에서 영남대병원 쪽으로 가면 있는 준신축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넉넉한 공간에 신발장과 싱크대를 보실 수가 있고 방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중문을 걸쳐서 넉넉한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좁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의 특징은 이렇게 남량을 보고 있고 앞에 건물이지만 어느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빨래 건조대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또 깨끗하고 깔끔하면서 화장실에 창문에 나와 있어서 습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방전 co.kr 에서 에뛸랑제 봉독동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